함께 갈무리 예술단에 없어서는 안 될 히로인입니다. 늘 함께 하시면서 굳은 일을 다 하시고 정말 갈무리 예술단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죠. 우리 김전자 가수님 모셨어요. 물레야! 그럼 금박수로 무대에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이크가 왜 이렇게 약해? 한밤이 지났느냐 보랄한 물리야 홀로 타는 등등마저 쓸쓸한 밤을 너 아니 나는 어떻게 하루 이틀 기다린 님이 달이 커고 해가 가득 물레만 보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님이시여 돌아가는 물리야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한밤이 지났느냐 돌아라 물리야 홀로 타는 등등마저 쓸쓸한 밤을 너 아니 나는 어떡해 하루 이틀 기다린 님이 하루 이틀 기다린 님이 돌아가는 물리야 돌아가는 물리야 네 감사합니다. 물리야였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곡 안동역에서